지금부터 Git의 bisect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 버그가 생기죠? 버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속 커미트를 쭉 하다 보면 이 버그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버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의 도구가 bisect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최소한 Git을 이용해서 커미트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Git 로그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으로 체크아웃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간여행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줄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제가 아래쪽에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Git 버전 관리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bisect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등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때 이등분을 해나가면서 찾는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을 첫 번째 커밋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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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을 해서 현재의 버전에 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전의 어떤 버전에서 버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커밋을 했다면 그 버그가 존재하는 버전부터 현재의 최신 버전까지 버그가 우리의 코드상에 남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버그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라는 것을 감사 또는 조회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신박한 도구가 bisect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inear search와 binary search라는 개념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linear search와 binary search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출처는 이 주소입니다. 자, 여기 있는 linear search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g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인 a를 보고 g가 아니면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서 g가 나올 때까지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g가 가장 끝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칸들을 다 뒤져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binary search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g를 찾는다면 여러분이 이거 전체 18개죠. 그 중에 가운데 9번째거든요. 뚝 잘라가지고 9번째 자리의 값이 무엇인가를 봐요. i죠. i는 어때요? g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g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g는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1번째와 9번째 사이에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의 반을 뚝 자릅니다. 그럼 5, 5번째 자리거든요. 5번째 자리의 값은 2입니다. 2는 지보다 작죠. 그 얘기는 뭐예요? 2가 소속되어 있는 5와 9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두 개 사이를 반으로 뚝 잘라요. 그러면 7번째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의 값은 뭐예요? g인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은 겁니다. 즉, 우리가 리니어 서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게 되면 1, 2, 3, 4, 5, 6, 7, 7번의 조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반씩 2등분하면서 찾아내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건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1억 번을 조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이너리 서치로 조회하게 되면 제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27번인가? 그 정도의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27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이고 대단한 방법인가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버그를 찾을 때 리니어 서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이세크트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시죠. 저는 실험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디렉토리에다가 버전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장소를 세팅을 했고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커밋을 64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셀스크립트로 커밋을 64번 자동화시켜주는 코드인데 여러분 이거 타이핑할 필요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수동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하는 건 여러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64번 커밋을 할 건데 1번부터 48번 커밋은 버그가 없는 커밋이에요. 그리고 49번째 커밋에서 저는 버그를 일부로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50번부터 64번 커밋은 그 버그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 버그를 쭉 가지고 있는 커밋들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64번째 커밋을 봤을 때 그때서야 버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누가 버그를 발생시켰는지 왜 발생시켰는지 어떻게 얘를 제거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버그가 어떤 커밋에서 발생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상태다라고 감정이입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명령을 실행시켜 봅시다. work.txt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그 파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될 때마다 커밋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git.log. 너무 기니까 한 줄씩 나오게 one line. 모든 브랜치라고 하는 우린 지금 모를 수 있는 것을 다 출력하라는 뜻에서 all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프 형태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죠. 즉, 커밋이 48번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중에서 49번째 커밋을 제가 작성하는데 거기에 버그를 넣을 거예요. 자,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49번째 행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 버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git.log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49번째 버전의 버그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 이후에 그 버그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커밋하는 내용을 한번 실행을 자동화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커밋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64번째 커밋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49번째 커밋에 버그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버그가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어떤 커밋에서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이세크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은 git에게 나는 바이세크트를 쓰겠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git-bisect-start 라고 하면 git이 이제부터 바이세크트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코드를 딱 봤을 때 여기에 버그가 있죠. 그럼 현재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git에게 나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버전에 바이세크트 배드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무언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딱 커밋 메시지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여기 언저리에서 버그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49번째 줄에 버그가 있다고 써왔지만 저건 이제 우리 수업에 편의를 위해 쓴 거고 실제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38번째 줄 근처에 버그가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38번의 커밋 아이디를 선택하고요. git에서 시간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커밋 아이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헤드가 우리가 체크아웃한 커밋으로 가고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의 스냅샷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끝에가 38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 여기에 버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git에게 버그가 없다 여기는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버전 이전에 버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후에는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git이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이 버전과 우리가 아까 bad라고 했던 이 버전 사이 중간에 있는 버전을 찾아서 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엔터 자, good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있던 38번째 버전과 64번째 버전의 가운데인 51번째 버전이 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아직도 버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git에게 바이시크트 버그가 있다는 뜻에서 bad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51번째와 이 밑에 있는 38번째 사이를 뒤져보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51번째와 38번째 사이인 44번째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보니까 이제 어때요? 버그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good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47번째를 찾고요. 버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good이라고 다시 치게 되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요? 자, 아까 47이었는데 이번에는 49로 가서 버그가 발생한 커밋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이시크트를 통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버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각각의 버전에 표시되어 있는 저런 걸 이제 브랜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저것도 자, 이런 특수한 브랜치들도 우리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날려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git by sick 그리고 re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그 그 헤드가 출발했던 버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탐색을 위해서 마킹해놨던 특수한 브랜치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한 번 다시 로그를 살펴보면 어때요? 깔끔하게 됐고 우리는 마지막 바이시크트를 실행했던 상태로 우리의 버전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